마이크를 한 번씩, 앞에 뒤에 있는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근처에서 여기 제 관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계속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규 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역할의 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규 역으로 출연할 김현봉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두역을 맡은 홍승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소리와 이 호흡으로 갔을 때 한 손을 입는 상황은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좀 추가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제 뉴스라엘 완성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 타느라가 되게 많네요. 어, 타는 못했는데 오늘 일단 개봉인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스크린 앞에 GV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긴장도 되고 떨리고 사실 연이의 인터뷰로 약간 살짝 멘탈이 탈탈하려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정말 즐거운 개봉 축하하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타느라가 오, 타느라가 오, 타느라가 약간 이제 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2차전 초반부터 감독님의 단편들을 좀 봤죠. 그리고 엄청난 이 호러 장르를 개척할 전사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편들 이제 막막 같은 작품 보시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독님 작품인데 그동안 좀 약간 장편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국보 영화들은 계속 했었는데요. 영화하다가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편하고 사실 씹기도 되게 편하고 적응하거든요. 편한 편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영화도 많이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느껴서 잠시 영화를 좀 쳤었어요. 아, 네, 영화를 쉬면서 저도 막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 요즘 치료, 영화 치료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좀 지내다가 이제 영화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호러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공포영화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의식이나 어둠을 다루기 좋은 장르여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공포영화는 너무 팔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와, 공포영화를 제대로 이렇게 뭔가 히스토리를 쭉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나온 배우님들 보면은 약간 평생 공포영화가 안 찢을 것 같은 제가 뭐, 끈기의 공포? 끈기의 공포? 네, 끈기의 공포영화? 이 귀여운 공포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뭘 이제 영화의 현실 밀착 공포, 호러 이런 얘기를 저 혼자는 붙여보기도 했지만 약간 톤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영화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좌절감 믿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좀 그렇지만 청년 뿐만이 될 모든 세대가 굉장히 힘든 절망이까지의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스스라고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송송하지만 저는 좀 유쾌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취감이 이룰 수 있는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긴장 공포가 아니라 상취감이 이루는 드라마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물론 해서 우리 끈기의 공포에 어울리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되냐면 승현 씨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같이 만나는 공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네. 제대로 찾아가신 거네요. 네. 감독님 처음에 제안 받고 진짜 좀 약간 이렇게 어, 네, 이 공포영화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어, 제가 공포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팀 하고 있을 때도 공포영화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인물 있잖아요. 그 공포영화의 인트로에 이런 사건과 귀신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제일 처음 사망하는 그런 네. 승장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당하고 방탄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포영화 찍으면서 감독님이 이제 공포영화의 장인이신 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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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보셨겠지만 생각에 되게 진지해요. 그쵸? 그 타이밍도 기가 막 막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도 약간 좀 그 쾌감이 있어요. 아, 그치. 귀신은 저 정도 비주얼은 돼야 아, 한국의 여자 귀신의 느낌이 저 정도 돼야지 라는 그런 되게 밤에도 이렇게 그 창가에 서있고 이런 쯔구에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의 이런 그런 호러 영화의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존재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촬영하시면서 이제 밖에 서있는 귀신만 보더라도 그쵸, 그쵸. 매일매일 직장이 귀신의 집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즐거움이랄까요? 아, 덕후로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사심리 발현된 그런 촬영이었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간에 그런 공포함 가지고 있으셨으면은 진짜 이제 그 예지 역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 새로움?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붙이고 싶은 진취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귀신을 이제 그 여성 캐릭터들이 귀신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좀 이를 망가뜨려서 한 예전에 하고 엄마도 안 됐잖아요. 아, 답답하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약간 그 답답함이 고구마 먹은 그런 게 없어서 약간 이 캐릭터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 한순한 배우랑도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성격이라는 게. 아, 예지랑 저랑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 같은 거는 되게 비슷한 면이 애초에 많았어요. 그래서 딱히 제가 뭐를 막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꾸며낼 필요가 없어서 한층 더 즐겁게 예지로 지낼 수 있었고 일단 예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영화에 뭔가 사고를 치는 그런 캐릭터들과는 달리 이제 뭔가 사리분별을 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이렇게 친구들 몇 살을 잡고 이제 실마리를 푸는 이런 시원시원한 느낌이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되게 되게 쾌감이 있었고 아,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예지가 처음에는 이제 초반부에는 좌절밤에 수작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아,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모습에 저도 많이 위로도 받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예지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아프지 않았을 거라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 약간 아, 예능끼리는 템트 없었죠? 네, 안녕하세요. 약간 멱살같은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한세연이랑 작업하셔서 그런 지점들을 많이 캐치하시고 또 이렇게 반영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배우로서 좀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도 워낙 카라 시절부터 팬이긴 했지만 주간 동안 예능이나 인터뷰 했을 때 물론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되게 사랑스럽게 만난 배우가 아니구나 라는 걸 되게 묶였어요. 간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아니, 저 뚫기가 어디 이상합니다. 아, 이게 포인트다. 네. 아, 되게 매력 복합적인 색깔을 가진 배우구나 라고 좀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승현씨한테 줬던 시나리오는 좀 더 짧고 더 거친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또 승현씨를 더 연주해두고 승현씨가 또 되게 좋은 아이디오들을 많이 줘가지고 매직 캐릭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공포영화 덕후와 공포영화 한길을 걸어온 감독님이 만나서 이런 좋은 시너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예지의 20년지기 전신이었을 것 같고 계속 좀 물려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찐 케미가 느껴졌었는데 어, 이 역할을 수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지의 본연의 모습이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아, 네. 사업적이고 네, 다 리드하고 다 리드하고 다 리드 짜가지고 그 현장에 좀 리드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삼총사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케미는 사실은 현실적인 현장 밖에서의 우리 삼총사의 모습이랑도 큰 대외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호두의 어떤 그런 수성적인 모습이 제 본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하하하하 그런 말에서 누나가 시키는 대로 강렬이 시키는 대로 네, 보며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작년에 많이 꾸며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끌려다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제가 이제 수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천진하다라는 말이랑 딱 붙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비명력 배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 제가 보면 한 40대까지는 20대 초반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스크와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또 이렇게 맞추려한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어 감독님께서 또 그 그 그때부터 구성해 주신 호두 자체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다시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실 단편적으로도 호주가 그런 상태 외에도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서사가 진행된 데 있어서 또 삼총사들이 같이 사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보여주는 어떤 호주의 자체로운 모습들 그 자체가 불러지고 귀여운 베이스는 늘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자체가 포즈니로운 기업 베이스에 그런 이미지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도 저 호주가 삼총사 사이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이면적인 모습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주가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로 나와있지 않고 호주가 자체가 풍성한 역할으로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호주가 굉장히 말을 잘하네요 네. 뭔가 약간 영아 속에서 오버오버 할 것 같았는데 박수를 한번 좀 드리죠 네. 호주와 배우님 어떠셨어요? 같이 작업하시는데 어.. 일단 동생들이 되게 놀려막기 좋은 네. 그런 즐거움도 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제가 놀림을 받으면 받았지 뭔가 남을 놀리고 이럴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 이렇게 얼레벌레하고 또 잘 맞춰주고 하니까 제가 좀 현장에서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동생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배우고 있어 어떤 시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되게 깊고 정확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어.. 저는 그냥 좀 받아주고 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아이디어 가져온 거 최대한 카메라 앞에 보여줄 수 있게 저는 뭐.. 그런.. 뭐.. 옆에서 얻어먹었..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 그.. 홍승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뒤늦게 진입한 네.. 이 사건 무당탕탕 사건이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활불당한 고민도 많은 캐릭터였고 그간에 겪었던 아픔도 좀 있는 캐릭터여서 이 통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들어갔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서사가 아픔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기를 권하건 귀신을 봐서 이제 원치 않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너무 심지어 사기를 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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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기두라는 친구가 그게 더 쉽게 녹아질 수 있지 않았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친구와 함께 그리고 어찌 됐든 이 두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졌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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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네이저 하하하 하하하 원래 돌기 과제는 예지와 쌍도 맞췄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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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뜻이 있었고 호흡에서 파생됐다고 하니까 되게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지와 쌍도 마찬가지로 되게 코믹하고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팀들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 지금 우리가 진짜 뉴스에서 볼법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캐릭터 안에 하나씩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력이 느끼시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사회인가요? 언제나 없는 세대나 다 심각하기 힘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킬리퍼들을 만들 때 요즘 청년들의 이슈들을 많이 담고도 노력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존감의 30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같이 힘들고 어떤 위기에 처해있지만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성취감이 이뤄가는 이 세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경제 캐릭터, 소유 캐릭터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위기이지만 또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성취감의 문제에 대해서 있었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리고 지금의 세계와 이 사후 세계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서 촬영을 할 때는 생각보다 지금 이 무대 회사 분위기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공간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호두가 일하는 펀드럼이 하나의 무대고 사실 이제 그 귀신 풀모라는 그 집 굉장히 이렇게 좀 요즘 이제 메트로로 각각 맞고 있는 그 집이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촬영하실 때 어떤 일들이 또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면은 그 공간에서 촬영하실 때 어떨까? 네. 호두, 네. 김학욱 배우님한테 좀 읽으셔볼까요? 어떤 상황을 좀 인상적이 있었는지? 그 공간에서 촬영하셨는지? 아, 공간에서 촬영하실 때? 일단은 그 공간이 재개발 지역이었고 그 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사실 우리 배우들이 연기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먼지도 너무 많고 새 날릴 때 우리 홈이랑 유지 두 결과도 같이 한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때 우리 한 생년간은 새 알러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안 돼서거든요. 그 사실 애초에 저희가 석회할 때는 거의 무너져들었고 벌레 엄청 많고 완전 두관인데 저희 기술팀이랑 채팅해봤고 사실 먼지만 불러서 연기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어? 어떠셨어요? 진짜? 진짜 알러지 있었으면 힘들었죠. 아, 아... 아, 제가... 학생 배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아, 괜찮은데요? 학생 배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아, 지금 배신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까 배신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새를 별로 가까이 새랑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몰랐는데 이제... 엄청 그 방이...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좁아요. 되게 좋은데 바로 앞에서 이제 새가 푸덕푸덕 날아다니니까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된 새였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랑 새랑 같이 푸덕푸덕 거리니까 그래서 점점... 약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음날 눈이 들어갔어요. 아... 아... 네... 네, 있었는데 저는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가 약간 천장까지 나무... 조각된 걸로 막 돼 있고 좀 고급지고 근데 하나 좀... 웃겼던 거는 이렇게 중간에 보면 건너집에 있는 그 주역배우랑 충분히 열고 닫고 하는 부문들이 있는데 그게 집이 워낙 오래되고 또 올 나무로 된 샷시들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삭 열려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내 스텝분이 계속 숨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아, 진짜? 네... 꽤 자연스러웠던 걸로 봐서 전혀 모르겠죠? 하하하하 그래서 엔지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 창문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네... 이 특수용관 하나도 없었고 스텝이 직접 네... 열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공간에서 그렇게 촬영을 한 거군요. 네... 몰랐어요. 너무 집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저 정도 집이면 괜찮겠다. 근데 그 생각은 되더라고요.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인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집값 같은 것들도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해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이 33만... 35만 원인데 2만 원 값 가서 33만 원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게 좀 싸우는 벽이잖아요. 어... 근데... 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지불될 만큼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그런 좀 리얼리티에 바탕을 둬서 이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셨는지 최대한 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연출부의 도움도 많이 맡겼는데 어떤 분들은 지적하시더라고요. 토익 점수 5점 당장인데 203이다. 이러면 그 해가지고 아! 역시 부족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폐기장 음식 누가 저렇게 많이 주는 편의점이 어딨어? 라고 해서 아! 역시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건 끝이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아! 토익을 900점 때까지 반영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점수를 구현하는 데 이렇게 반영하는 데 좀 약했던 거 아무도 그거를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을 지적해줄 사람이 그 현장 그 한? 누구도 없었던 거 수십 명이 계시고 자, 레디 액션!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티즌에서 한 분에 의해서 바로 발감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본에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그 오랜 시간 더 많아집니다 네 토익을 안 봐서 아니요 한국 독립영화계의 현실이 있죠 영어로 잘하는 아니요 사실 그 문화랑 승범배우는 거의 뭐 유학하기 때문에 에디션이 그 토익이 필요 없는데 네 네 점수로 논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승범배우는 지금 할리우드 진출을 자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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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인트로지스 상상 중에서 아니 아니 최초로 지금 영어 영어트로지스 이걸 여러분들 이거 공감이 아닌데 진짜로 진짜로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둘이 계속 그래서 할리우드 언제 갈 건데 하하하하 할리우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범배우님 그 저기 승범배우 할리우드 활동 이름 아시잖아요 한 번 불러주시면 아 쟈시홍 하하하하 홍쟈시 아 이거죠 홍쟈시 제가 이제 SNS 인스타그램 처음 만들 때 홍승범 쟈시라고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오 쟈시 홍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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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홍쟈시 홍쟈시 네 그러면 영어 무대 인사는 여기서 좀 마치고 나중에 홍쟈시 배우라 할리우드 진초연간이 다시 한 번 이때의 기억을 꺼내보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이제 캐릭터들이 한 명 명 굉장히 이제 코믹한 시점도 있고 캐릭터나 동마도 있지만 진짜 좀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요즘 MBTI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약간 유역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현실에서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쟈시 회원님 진짜 그냥 안 돼도 그냥 한 번 하자 그래서 진짜 제 기억에 남는 게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하면은 뒤로 안 가고 계속 가보자 경찰 신고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저돌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MBTI 형이 얘기 아 저요 저 ISFJ J J네요 네 아시네요 네 약간 TMI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캐릭터의 지점들에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좀 통쾌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 일단 음 그 사람이 뭔가 남한테 실망한 거 말고 본인한테 실망을 하면 거기서 좀 헤어나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그게 어지간한 위로와 칭찬으로는 사실 그런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자잘감과 자괴감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좀 단순하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죠 이 와중에 정말 힘든데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뭐 예지나 호두나 기두의 어려운 상황들은 단 한마디로 해결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루를 살아야 되고 오늘 밤을 집에서 자야 되니까 이 집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저한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 미래일만 보고 좀 그러면 더 침울해질 수 있잖아요 미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사모잡히는데 그냥 그거 말고 당장 오늘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당장 나는 밥을 먹어야 되고 당장 강아지 밥을 줘야 되고 당장 우리 집에 들은 이런 이런 귀신과 어떻게 합의를 봐야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어떤 목표들 이런게 그런걸 해결하나 하는 예지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오히려 네 어 김영옥 변님의 호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낙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것들을 몸 안으로 체화시킨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그냥 하루하루 진짜 여기서 만족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어 하지요매오처럼 번호를 좀 해주신다면 그 그 호두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매사 이말로 하는 태도가 엿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그 편의점에서 알마를 하고 폐기된 음식을 꼼꼼히 챙겨와서 본인이 즐겨하는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요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 돈낸다 그런 사실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 음식의 요리에 대한 진심이 사실 호두 스스로가 어 결국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대표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생화로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기 때문에 호두 역시도 이런 복잡한 사건이 터지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호두라는 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숙련의 일명을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아 만족하시나봐요 숙련의 일명 아 아 아 강호 역시 배우 상태가 방금 다 한 일자로 써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 저는 나중에 호두는 좀 성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그 약간 간편식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출시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 편의점 음식은 좀 좋아하죠 그렇게 만들어 드시기도 하나요? 아 그거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요 네 그리고 호두가 약간 한밤 좀 늦은 건 없잖아 있는데 보통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밀키트 사업과 같이 한 결과를 하고 네 잘한다 잘한다 네 약간 무슨 질문 던져도 되게 진지하게 네 네 네 청년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네 기두의 미래도 한번 점쳐보자 네 역시 할리우드 진주 일단 일단 기두라는 친구는 저는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기두가 이제 예지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기두도 그렇고 제가 이걸 찍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새삼같이 놀랐던 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와 진짜 우리들의 성격 그대로인 캐릭터들이구나 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뭔가 되는 거 저에게 손톱하나봐요 저에게 손톱하나봐요 우리들의 성격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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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가 있는 친구야 저희 럽 분위기에요 저희 럽 분위기에요 럽 분위기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신없죠 네 저희만 아낀 거 같아요 하시던 말씀 하시죠 네 기두가 되게 매력이 커 본인이 하신 거 같아요 본인이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 그리고 아주 행복했다 지금 마무리를 빨리 써요 왜요 하하 하하 근데 기두가 사실 이들은 20년직이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기두는 하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도 되나요 하하 하하 사실 이제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 예지가 맨 마지막에 어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어 결론적으로 같이 있어도 되는 좀 기준만 하는 거 기준만 하는 거 기준만 하는 거 네 아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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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가 이제 그 영화 약간 인터뷰에 이어서 네 정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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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현장에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진짜 메이킹이 절실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이게 좀 약간 이런 얼렁덩덩덩 이런 즐거움이 영화에 나와 있어서 심각하지않게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영화에는 정말 풀모덜 넘어 봐야 될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예지라는 캐릭터한테 계속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안에 그 인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좀 영화를 결론시킨 인과가 뭐였는지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텐데 그 여성 필름 영화랑 몇 보셨는지 그 과에 했는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디비타 성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반 로그네스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소희라는 귀신 자체도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나 계속 소리를 내서 어떻게든 소통하고 뭔가를 얘기하려는 또 의지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낯설고 무서워서 이 셋이 피해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서로 공감을 하면서 사실 같이 해결해 낸다는 점에서 그래서 인천과 연대의 여행을 주문했어요. 피해자도 고립되지 말고 우리 서로 각자 고립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못해 라고 했던 예지가 마지막에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성장이지 않을까 하는 지점에서 연대를 좀 내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 대사가 펀치라인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나이 불문하고 다 좀 이렇게 한번씩 되새겨볼 만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해해도 되더라고요. 그 좀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 이 관객과의 대화를 사실은 이제 그 개봉날이니까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채팅박품도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대신했는데 끝나고 많이 SNS에 뭐 질문도 좋으시고 이제 그 영화 보시고 좋았던 점들도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그 쇼미더버스트가 쇼미더버니면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귀여운 배우님들도 좀 만날 수 있는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기립해서 했지만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또 이렇게 개봉 축하 무대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만난 좀 소감을 들으면서 무대 인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님 먼저 이렇게 갈까요? 이번에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개봉날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육성님이랑 이렇게 해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도까지 아는 육성님이죠? 영화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네. 다른 명심이 있습니다. 네. 다름다. 알겠습니다. 한류도 진출을 끊고요. 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작년 2만 세트 시작을 해가지고 촬영을 잘 마쳐서 그의 저 빠른 씨의 관객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제작자 같아요. 아, 그런 상품영화는 예상적으로 있어서 그런 말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 최선의 도움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처음에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아, 혹시 좀 반응이 낯절리지가 나면 큰 상품을 제가 들어보다가 전에 여쭤봤는데 아, 진짜요? 다들 엄청 크게 대답하셨어요. 아, 좀 심석석 태어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있는 필름이라서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개봉날 어려운 자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로써는 음... 최근에 그 몇 년 사이 동안 가장 즐거운 작업이 필름 영화 안에 제 모습들이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봤을 때는 아, 얼굴에 즐거운 게 보인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음... 그런 저의 어떤 즐겁고 기운 찬 에너지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화 끝까지 봐주시고 또 즐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이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뭐... 왜... 내가 모르겠고 뵈록이라는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경험도 많은데 이렇게 한승연구역의 얘기를 들을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 장편영화를 시작으로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 한승연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작붙적 판타스틱영화에 대해서 특별한 배우로 특별한 언급이 되기도 해서 미래가 밝습니다. 네... 예지만큼이나 네... 동시령의 영화는 감사합니다. 멋지다! 좋아! 죄송하다! 네... 사실 많이 아쉽고 부족한 영화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어제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게 뭘까 생각했는데 우리 새 배우들과 인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새 배우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켜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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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